2구 받아내렸어요 왼쪽 멀리 2타하고 멀리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탁잔 넘어집니다 최정희 끝날 최정희 끝날 최정호수 3개이면서 엄동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를 끝납니다 3번째 걷어올렸습니다 왼쪽 왼쪽 좌익 뒤로 살짝 넘어집니다 이야 여기서 또 이런 운동이 나오네요 경기종격 아하 오늘 경기의 맞춤표 KT웨즈 2사 주자는 2로 1로 1로부터 끝나기 끝나기 운동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와 국회성의 끝나기 3단원 긴장이 되네요 잡아당긴 타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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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정훈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정훈 정훈 역사 이성 끄대만들 드라마 같은 일이 만들어집니다 뱅 2척 1 2 2 2 2 2 주자 1로 그리고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당겨칩니다 당장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제 역주 투로드로 경기를 끝냅니다 기적적인 승리의 주인공은 삼성 라이온지였습니다 이 두 손수에게 달려있습니다 경기의 주인공은 삼성 라이온지가 감사했습니다 경기의 주인공은 삼성 라이온지였습니다 제 역주의 주인공은 삼성 라이온지로 이동으로 임과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인공은 삼성 라이온지 리언공은 삼성 라이온지입니다 소심 라이온지입니다 이 첫 손수에게 동압을 지폐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주인공은 삼성 라이온지입니다 끝내기 끝내기 없나 이런 역기가 있습니다 지성준 끝내기 없나 지성준 끝내기 끝내기 없나 지성준 끝내기 끝내기 없나 더 이상 볼 곳이 없는 승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두삼비였어 보고 리스윙 가져가라 그 얘기였을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보고 리스윙 해라 도청객 수준 끝내기 없나 최주환 김태영 감독의 한마디가 홈런 타자니까 예 자 탕하 속에 한동민 초구 때렸습니다 좌측으로 담장극 넘어갑니다 한동민의 끝내기 홈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이곳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이렇게 끝나는군요 이번엔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이 타구 담장 넘어갑니다 밖으로 LG의 심장 박육택 3&1 이번엔 좌중간으로 따라갑니다 중격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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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훈 군빵 군빵 오늘 경기를 영화 한편으로 장식하는 지석훈과 창원 엘스 다이루스 그러면서 연 2틀 오늘까지 포함하면 3일 연속해서 타이트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잠실 야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중간 멀리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 쪽입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아아 끝내기 없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끝내기가 나옵니다 자 언더 원 스트라이 어! 중요시죠 중요 뒤로 갑니다 중요 뒤로 끝내기 엔드르 브라운에 끝내기 험난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요 좌측 좌측단장 넘어갔어요 굿바이 험난 김성욱의 굿바이 홈런 끝내기 홈런! 경기가 이렇게 끝나는군요! 10대8로 역전 끝내기! NC 다이로스! 공대가 오른쪽이 아닙니다. 어! 큽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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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끝내기! 박진만! 이대로 경기를 끝납니다. 8대6! 야! 여기서 홈런이 터지네요! 역전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 최주환 선수도 저쪽 타고는 타고가 굉장히 멀리 가는 타자거든요. 3구 우척! 오른쪽으로 멀리 갑니다. 우척 넘어가려! 넘어갑니다! 경기의 끝! 대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